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 있잖아, 누구 걔. 걔가 말이야, 니 결혼할 때 부자를 얼마 했어? 넣고 이씨 이런 사람도 있고. 쩍게 해서.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예전에 살인죄 저질려고 한 25년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도 25년만 잘 도망다니면 그냥 죄를 못 묻는데 적어도 그 집에 무슨 경사나 안 좋은, 특히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피디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최근에 세바시 관계의 거절? 뭐 이런 주제로 관계의 정리라는 주제로 또 아주 다이럴을 일으킨 강연 주인공이고요. 또 여러 번 출연하신 분입니다. 조우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가 많이 키워주신, 그래서 세바시 덕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네, 많이 잘하기보다는 이제 시니어 강연자세요? 시니어 강연자. 초기에 경청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변호사업을 하면서 되게 좀 많이 알려졌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한테 법조 윤리 강의할 때 그걸 틀어준대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만큼 의뢰인들을 생각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조 윤리 강의 시간에 세바시를 튼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교육자료로 사용하려면 세바시 먼저 연락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최근에 강연도 굉장히 바이럴 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녹화한 걸로 아는데 관계를 잘 맺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잘 헤어지는 거. 그렇죠. 그때 관계 부제가 관계 유통기한이라는 걸로 잡아서 관계를 사람들이 맺는 것 못지않게 더 힘들어하는 것이 관계가 위기에 빠지고 관계를 끊어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몇 년 정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나빠지는 극단까지 가면 소송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송은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잘 알던 사람끼리 너무나 잘 알던 사람끼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온갖 약점을 다 알아요. 소송하게 되면 다 나와요. 얘기가. 그게 이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좋았을 때 했던 못대기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관계라는 게 이렇게 발전하고 변질되고 화멸로 가는구나를 제가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래 보고 싶었죠. 그래서 강연은 지난해 나왔고 책이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책 제목이 되게 뭐랄까요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이런 제목은 왜 나오게 된 건가요 일단 이 제목 자체는 이 책의 컨셉 을 잡을 때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책은 많이 있는데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춘 책이 없다. 그래서 일단 이 제목이 나오긴 했는데 물론 이 책 내용은 작별 이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는. 챕터가 크게 4개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이렇게 4개 챕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알겠지만 봄은 이제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 우리 관계의 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름은 관계가 좀 성숙할 때. 성숙할 때.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내가 더 끈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가을은 뭔가 관계가 좀 서늘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단계. 그 다음에 겨울에서 끝나는 것이 겨울 그리고 봄. 이제 뭔가 관계 유통기한이 다 해서 또는 서로 간에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헤어지고 정리해야 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봄을 생각하듯 정리해야 된다. 그게 답이더라. 라는 이제 제 생각을 좀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관계의 생애 주기와 순환을 4개절로 해서 챕터를 또 나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함께 포함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여러분 경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변호사 님이 보시기에도 일단 관계의 인맥관리 관계를 참 잘한다는 생각. 이런 고수들의 비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뭐랄까 일정한 안전거리를 두는 것 같아요. 안전거리를. 그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사랑에 빠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Falling in love. 그렇죠. 우리말에도 있고 영어에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면 Falling in love인데 Falling in love는 에리 프롬이 봤을 때는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Falling 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외로웠다가 어떤 그런 걸 만나면 푹 빠져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living in love라는 표현을 써요. 사람 속에 살아라. 그렇죠. Falling in love가 아니고 living in love가 돼야 된다. 보통 보면 이제 20대 때는 이렇게 우리 뭐 남자들끼리 모이면 맨날 이성 얘기 여자 얘기야. 10대 20대 때는.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면 되게 이제 우리 마음 맞는 친구들 같이 사업해보자 뭐 이런. 그런 생애 주기마다 내가 이 Falling in love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성이었다가 친구였다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점점 먹어 갈수록 어떤 그런 열병 같은 그런 마음의 흐름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만 주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조금 서늘해지면서도 조금 객관적인 마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 관계를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관계를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져가고 적을 만들지 않고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둘이 만나지만은 둘의 색깔을 고유하게 유지하는 거지. 이게 섞이지도 않고 그래서 약간은 쿨한 그런 사람들이 쿨하면서도 챙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관계 고수들 같아요. 빠지지 않는 사람들. Falling 하지 않는. Falling 하지 않는. Living 하는 사람들. 저는 그 예전에 변호사님이 세바시 인생질문 거기서 인맥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주신 적이 있어서 아직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지키고 살고 있는데 인맥이 뭐냐 인맥의 정의가 뭐냐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목록 그룹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의 그룹이다. 무릎을 제가 탁 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인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게 뭐 내가 도와준다 또는 내가 도움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에서 더 큰 개념은 이게 상호적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있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만났지만 어느 순간 일방적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이 사회생활에 바빠가지고 지금 와이프가 뭘 생각하는지 와이프가 외로운지 괴로운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삶을 한 1년 2년 3년 살잖아요. 그럼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모든 게 상호적인 거구나. 화초를 키울 때 물을 사흘만 안 주면 이게 시들시들 하거든요. 하물며 화초도 그럴 지는데 사람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에 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이 그 사람한테 관심을 보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런 노력이 없다면 관계는 금방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관계라는 게 델리키트예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인맥 쌓기가 대부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익을 볼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들을 인맥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반대급으로 사실은 상호성에 바탕한 거라서 나도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받는 것에는 되게 익숙해요. 아닌 듯하지만 받는 것에 되게 익숙하고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조건 없이 뭔가를 먼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어색해하고 그렇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잘해주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드물기 때문에 되게 귀하게 보인다. 사람들에게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 그런데 그게 큰 걸 주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한 번 두 번 베풀게 되면 그게 흔치가 않으니까 어?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좋은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계에 마일리지 쌓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쓰는 인심 저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안 좋을 때 쓰기 위한 거잖아요. 좀 여유일 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인심 저축이라는 게 되게 현명한 일이구나. 인심 저축을 잘할 수 있는 비법이나 노하우라는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청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경청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잘 헷갈려야 하는 것은 경청을 don't speak라고 많이 이해를 해요. 그렇죠. 화가 나고 들으면 되지 뭐. 얘기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청은 저 사람이 얘기를 딱 하면 저 사람이 왜 저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그 얘기에 맞받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우리 애가 육군사관학교 입학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그 얘기에는 가족을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옆에서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육군사관학교는 옛날보다는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깎아내리 위기. 어. 괜히 약간 질투가 좀 섞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아 그럴 바야 차라리 저기 뭐 저기 뭐 국립대 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야 거기 요즘도 장학금 다 나오죠. 아 그렇죠. 거기 가려고 그러면 체력도 좋아야 될 텐데 아니 아드님이 체력이 좋은 모양이죠. 아 이거 효자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우리가 구글 들어가 보면 구글에서 일단 처음에는 비어있잖아요 구글 화면. 그런데 딱 치면 구글이 우리가 검색어를 치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저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거나 생각하면 딱 집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를 딱 하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구나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톡톡톡 사실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은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심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에 그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말하라 파토스는 상대방의 심정을 헤아래라 세 번째가 에토스예요. 그런데 에토스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 거든요. 에토스가 뭐지 에토스는 그 사람의 매력도 그 사람의 카리스마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말이 좋아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 사람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거든요. 맞아요. 그게 에토스죠. 내가 저놈이 싫으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됐네 나 안 해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제가 좋으면 그냥 뭐 뭔가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서 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에토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번 설문을 해볼게요. 인기투표. 우리 회사에서 이런 에토스가 높은 사람이 누군지를 한 번씩 써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표를 모은 다음에 1등에게 제가 상품권을 20만 원짜리 드릴게요.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어디 외부 강의 가서. 그러면 놀라운 건 한 두 명에게 표 가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에토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안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걸 안다. 즉 저 사람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에토스랑 결이 닿는 그 어떤 속성 같은 걸 다 안다는 거죠. 왠지 저 사람은 좋아. 저 사람은 신뢰가가. 나는 쟤한테 정의가. 이제 그게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가 잘나고 내가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좀 수더분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면 앞장서서 도와주고 그런 베푸는 사람들이 다 에토스가 높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만 많은 시대에서 좀 어리숙하지만 내가 먼저 베풀고 잘 얘기 들어주고 얘기하세요. 내가 들어주고 박수 쳐줄게요. 이게 참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인심조충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을 되게 마음에 와 닿았던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신도 중의 한 분이 우리 애가 이번에 무슨 대학에 수시로 입학했습니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진짜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목사님 지금 어디에 댁이시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그 밤에 오더라는 거죠. 와서 저기 술 한잔 하시죠 막 이러 는 거죠. 목사님 말고. 아니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무색투명하게 좋아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 인마 술 한잔 사라. 뭔가 좀 껄쩍지근한 이런 축하의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무색투명하게 축하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순수하게 같이 좋아해 주고 축하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 옛날에 본 것 중에 이런 말이 누구를 위로 하는 건 오히려 쉽대요. 위로하는 거는 내가 조금 위에 입장에서 아 그래 그래 되는데 정말 누구를 투명하게 축하해 주는 건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축하가 정말 드문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되게 빛나게 하는 거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심 저축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 것 같아요. 인심 저축 계좌에 자산이 많은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왜 우리 이런 거 있거든요. 누가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아이 저 자식 저 복도 많다. 저 주위에 도와준 사람 많네. 근데 그거는 복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잘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잘나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갔을 때 어떻게 처진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뭐 내가 잘나갈 때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어? 뭐 네가 도와준 거 있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주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너 그래. 계속 잘나가다 보자. 보자. 이런 사람들 그랬어요. 거꾸로 주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다. 안 도와줘요. 인심 저축도 저축이니까 자산 쌓기니까 우리가 좀 이제사 좀 나이 들어서 아 이제부터 나 인심 저축 쌓아야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에토스를 늘리는 뭐 경청이랄지 거기에 맞는 리액션이랄지 이런 걸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늦지 않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에토스를 기를 수 있는 나이는 40이 넘어야 될 것 같아요. 40. 왜냐하면 젊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모든 시선이 나한테 다 몰려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나한테 점수 달려 그런지가 보여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연기 학원에서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심 저축을 하는 것은 뭔가 인생 어느 정도 살고 많은 경험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되는데 마치 녹차물이 우러나듯이 저는 그게 뭔가 한 적어도 한 4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늦을 때가 치적기군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는 것이 더 잔잔하게 스며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신 책의 제목은 사실 풀네임은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사실 이건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책 제목에 대해서 되게 이견이 많았었어요. 이걸 어떤 제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저는 오케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책 제목을 정할 때는 출판사 뜻에 따르자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뭐 표지 디자인이나 책 제목은 출판사 뜻에 따르자. 그런데 출판사가 마흔을 꼭 넣자 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마흔에 읽는 50에 읽는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류에 편성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마흔은 뺍시다. 그런데 마케팅 팀에서 결코 마흔을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끄덕 끄덕였어요. 끄덕이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표현을 좀 써보고 싶어요. 여기서 마흔이라고 하는 게 출판사의 어떤 마케팅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생각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마흔은 이런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마흔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공자님이 논어에서 내 나이 마흔에 불혹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불혹이 뭐냐 그러면. 혹이라는 게 유혹되다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confused. 뭔가 이게 헷갈리고. 헷갈리다. 그리고 그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즉 내가 사람을 보고 판단할 때 저 사람의 사람 됨에 대해서 내가 헷갈리지 않는다. 헷갈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가 내 나이 마흔이 되니까 그런 경지가 되더라라는 건데 결국 거기서 말하는 마흔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마흔에 이룬 경지예요. 공자님이 그 옛날에 마흔에 이루었는데 과연 생물학적 나이 마흔이 아니고 정신적 나이 마흔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 나이 마흔은 불혹의 경지가 되는 건데 사람에 대한 판단이 헷갈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잘해주고 나중에 상처받지 않고 적절히 관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 나이가 50 60이 됐다 하더라도 그 경지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나는 정신적 나이 마흔이 안 된 거라. 안 된 거에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마흔 불혹이라는 경지는 항상 저 앞에 있는 거에요. 앞에 있으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지향점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의 마흔을 읽어 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얘기를 하세요. 출판사 비하인드 스토리 하지 말고 출판사가 우겨서 이걸 넣었다 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 조우성 지음 이 책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시류 얘기를 좀 한번 질문으로 드려보면 이제 MZ세대라고 일컫는 층이 있는데 퇴사율도 높고 MZ세대 때문에 불편하다, 껄끄럽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관계에서의 껄끄러운 거 껄끄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 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기성세대로서 대표님으로서. 요즘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MZ세대들에 대해서 약간 희여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NL에서. 그렇죠. 그래서 MZ세대는 요래라고 하는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지어서 대단히 이기적이고. 맞아요. 개념도 없고. 본인들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MZ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정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하고. 솔직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솔직하기 때문에 그게 건방적 보일 수 있지만 되게 투명하고 정직하고 페이크 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은 오히려 좀 강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관계를 껄끄럽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죠. MZ 만약에 MZ가 아니고 만약에 70대 할아버지다. 70대 할머니다. 그분은 유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공감이 되는데 우리는 보면 나이가 들으면서 후덕해지고 유연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 원래 성격이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유연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성격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MZ를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맞아요.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즉 뭐 티르키에서 몇만 명이 죽고 몇 십만 명이 다친 그 뉴스를 보지만 내 손가락에 이 가시 박힌 게 더 아픈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뭐 회사에서 간부의 위치에 있고 밑에 있어. 그러면 내가 간부니까 찍어 누르는 그런 식의 발상은 밑에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어렵지만 역지사지. 저 사람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또 쟤는 도대체 어떤 성향일까. 우리 요즘 MBTI 되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혈액형이 지금 MBTI인데. 그런 식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알고 싶은 거거든. 쟤는 어디에 공감을 할까. 뭐에 민감할까. 그걸 알고 싶은 용박들이 그런 툴들을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똑같은 MZ세대를 하더라도 진짜 MBTI 식으로 말하면 E냐 I냐에 따라서 T냐 F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는 경청을 하고 경관. 바라도 보고 듣고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공략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거. 저는 그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얘는 뭐에 관심이 있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는가를 알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직장에서 내가 지금 오히려 매니저 역할이 있고 위에 있는데 아니 걔한테 아참하라는 얘기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춘다고 얘기할 때 아참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물론 뭐 월급 받고 있지만 내가 내 보스한테 내 보스를 눈치보고 아참하라는 얘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멋진 표현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논리를 뛰어넘는다.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논리를 뛰어넘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할 때 아까 에토스랑 이어지는데 논리력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야만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아참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많이 가까워져야 가까워진 상태에서야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더라도 충고를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저 부장님은 나를 좋아해. 그 전제에서 내가 너 진짜 내 동생같은 애가 말한다 이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장이니까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이게 반발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한비자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있어요. 충신과 간신이 있거든요. 충신과 간신의 차이. 너 충신할래 간신할래 그러면 다 사람들은 충신한다고 그러지. 근데 충신은 어떤 건지 압니까 이런 겁니다. 전하 이렇게 하십시오. 됐다 알았다. 전하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차라리 저의 목십시오. 막 그래요.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왕 입장에서는 그걸 잘 들어주면 좋은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목을 내라. 야 야 저의 목채. 그게 충신이에요? 그래놓고 한 20년 뒤에 그때 그놈이 충신이었어. 그 후손들에게 땅을 내려라. 이미 죽고 난 뒤에. 뭐 이렇게 따지면 충신하고 간신 중에 뭐 할래 그러면 충신이 간단치 않거든 그런데 충신과 간신 사이에 양신이라고 있어요. 양신. 어질량. 이 사람은 뭐냐. 왕의 비유를 맞춰요. 왕이시여. 우리 이런 거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왕이 좋아한 걸 막 한 다음에 왕과 통로를 만든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만든 다음에 네. 근데 왕이시여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은데 하면 어떨까요. 그럼 왕이 아 그래 그러면 해야지. 양신은 자기 때에도 칭송받고 후손으로 칭송받는 거예요. 그러면 충신할래 양신할래 가신할래 양신할게 그러는 거죠. 이게 직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압니까. 이게 되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단 과장 차장까지는 잘하는데 부장 올라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우리 대표이사 다른 부장이랑 지금은 술 마시고 있단 말이지. 난 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인사국가 보니까 같이 술 마시던 부장들이 인사국가 더 높아. 말이 돼 이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관계 관점으로 보면 술 먹으러 가잖아요. 별 얘기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요즘 어머니 편찮으세요. 제가 아산병원에 우리 동서가 의사로 있는데 제가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드님이 재수 하셨구나. 내 저기 처남이 대치동에서 일타 강사인데요. 제가 따로 한번 불러서 한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되게 엮이는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밤에 술 먹으러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일로 승부를 보겠다. 근데 이 대표는 자기의 되게 힘들었던 부분을 풀어준 다른 부장이 더 좋은 거지. 좀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일로만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은 그 일에서 뭔가 삐끗하면 이게 날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관계를 이렇게 맺어놓으면 이게 보호막이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오르냐. 자 오르냐 그러냐는 것을 약간 차치해 놓고 인간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다. 제가 이 책에서도 약간 좀 불편한 진실들을 많이 다루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플라톤처럼 그런 아주 철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나 불완전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으면서 똑똑해지는 거죠. 전 최근담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 최근담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군자라 하면 깨끗하게 맑은 사람이 군자가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알고 하지만 그 더러운 것들을 알면서 그걸 잘 이렇게 삶 속에서 헤쳐나가는 사람이다. 나 혼자 깨끗해야지라고 하는 그 관점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수긍은 가는데 우리가 관계에서도 특히 그게 어떤 권력 관계일 때는 더구나 특히 옳고 그름을 우리가 이렇게 딱 떼놓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제가 좋아하는 한비자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탕왕이라고 하는 왕을 이윤이라는 신하가 어떻게 설득했는가가 나오는데 이윤이라는 신하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탕왕이 안 움직여요. 관심이 없는 거야. 그 맹자라는 책에 보면 왕에게 지근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말을 왕이 안 들어주면 과감히 떠나라고 맹자라는 책에 나와요. 그만큼 맹자라는 책은 아싸래요. 근데 이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왕이 뭘 좋아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왕은 음식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지. 식도락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라고 일컬어졌던 요리사가 되어서 왕실에 들어가서 요리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 왕에게 계속 요리를 접대를 해요. 친하게 돼요. 왕의 마음을 얻는군요.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근을 해요. 그래서 좋은 정치를 표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비자가 탕왕이 위대한가요 이은이 위대한가요 결국 이런 관계를 제가 이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는 좋은 옳은 얘기를 쫙쫙쫙 하면 들어줄 거야라는 그 생각은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순진하다.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굽혀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굽혀 가는 이유는 내 좋은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무림 사파와 정파를 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뭐 요즘 특별한 문제만 도 아니고 제가 볼 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애들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뭐 이집트의 벽화에 나온다 그러잖아. 요즘 애들 문제 있다고. 문제 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는 그 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고전이 그대로 통하는 것 같아요. 고전의 가치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우리가 또 관계를 끊을 때도 잘 끊어야 된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관계를 끊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관계 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상담을 왔는데 이제 누구를 고발해 달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전에 있던 회사 사장을 고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격리 쪽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료가 많은 거예요. 엑셀을 다 뽑아온 거지. 이렇게 탈수했고요. 배임했고. 이렇게 횡령했고요. 이렇게 배임했고요.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죠. 이분의 진짜 욕구. 의도가 뭐냐. 모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약점을 좀 이렇게 해서 퇴직금을 더 받는다든가 위로금을 더 받는다든가 그런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딴 거 없고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정의의 심판이 이 사람이 가해지기만. 네. 정의의 심판으로 해서 왜 그러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모욕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날 이후부터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파멸시키고 싶다는 그 생각에 딱 자루 잡힌 거예요. 저 그런 거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한 것이 보통 이게 사회 특히 직장에서 관계를 끝낼 때 아름답게 끝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 안 좋아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가게 되더라도 뭐 제가 했던 어떤 사례는 뭐 갑자기 그 사람 책상을 빼버린다든가 그다음에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인마 너 같은 놈한테 그동안 월급 주고 있었냐 내가 진짜 내 손에 장을 지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밥버러지 같은 놈 뭐 이런 얘기가 듣고 헤어지는 거죠.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막 온갖 욕하고 싸우더라도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그러면서 풀 수 있는데 헤어질 때 마지막에 상처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죠. 그 마지막 장면이 계속 남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좋은 것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그러면 야 내가 쟤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그거 섭섭하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카드를 나눠주고 긍정적인 단어와 욕이 섞여 있는 단어를 알려주고 외우게 한 다음에 영화를 보여주고 잊어버리 간 다음에 네가 봤던 단어를 한번 써봐라. 100개 중에 몇 개나 기억하느냐. 긍정적인 단어 50개고 욕이 50개 였거든요. 욕만 기억하세요. 욕은 잠시 다 기억해요. 왜냐하면 뭔가 자극적인 단어는 뇌 속에 들어와서 뇌 세포를 바꾼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좋은 것들을 잘 기억해야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피할 수 있으니까 진화론적으로. 생존 욕구. 그렇죠. 생존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내가 쟤한테 잘해준 게 얼만데 왜 나만 기억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렇게 생겨먹는 데다가 헤어질 때 그런 완전히 막 이렇게 날려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복수심으로 증으로 바뀌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관계를 할 때는 싸워도 되겠지만 정말 헤어질 때는 더 조심하고 뭔가 더 잘해주고 세이 굿바이를 잘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그런 관점에서 내가 뭐 성인군자니까 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인생을 살면서 내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헤어질 때 이 사람과 더 이상 안 보게 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의를 갖추고 이 스펙을 보여주는 거 그게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일 때는 막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누구보다 좀 성격이 좀 욱하는 성격이 강했는데 욱해서 확 내뱉으면 시원은 한데 감정이 안 돼. 대가가 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들은 다 욱했을 때예요. 욱했을 때 누구한테 말을 던지고 그러면 그 말은 내가 나는 말을 던진 사람을 잊어먹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앞에 제가 아무리 멋지게 뭐 공작할 경작할 좋은 얘기 많이 했어도 그 한마디 때문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조심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일에서도 욱하지 말자. 욱한 이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나 큰 대가가 따른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면 이빨 딱 깨물고 정말 그럴 때 이빨 딱 깨물고 참아내야 돼요. 그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관계를 끊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관계에서 힘이 더 있는 사람의 경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될 것이고 힘이 좀 적은 사람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당한 것이 피해를 입기도 하는 건데 이럴 경우는 그 상처를 좀 관계의 단절 거절로부터 오는 그 상처를 입었을 때 이런 걸 또 어떻게 치료, 치유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점점 나이를 먹다 보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관계가 좋았다가 나빠지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송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해요. 상대방 막 욕을 한단 말이죠. 아 저놈 정말 나쁜 놈이고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 되게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는 비유 중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7시 시작하는 영화를 제가 좀 일이 늦게 끝나서 7시 반에 갔어. 그래서 7시 반에 가서 영화를 딱 들어가니까 대강 어떤 스토리인지는 알아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우정을 다룬 영화인데 내가 들어간 7시 반에 둘이 막 치고 박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야. 어? 둘이 우정을 다룬 버디 무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7시부터 영화를 봤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왜 둘이 싸우는지. 그런데 저는 갑자기 들어가서 보니까 이해가 안 돼. 마찬가지예요. 소송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7시 반 상황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는 상황을. 네. 그러면 저는 항상 소송을 할 때 상담을 좀 오래 하는 이유가 7시 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려는 거죠. 왜냐하면 둘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초이스한 이유가 있거든요. 쉽게 초이스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처음엔 좋았단 말이지. 다음에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오다가 7시 반에 싸운다는 거예요. 7시 한 20분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제 의뢰인이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만나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네. 그때 그 일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거죠. 이 관계가 언제부터 비딱선을 타기 시작했나. 그거를 본인이 한번 생각해야 하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자기 객관하라 표현을 하는데 아하 우리 관계가 이때부터 삐그러졌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 나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렇게 돼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난 모르겠고. 저는 나쁘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건 안 맡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뭐든지 일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변호사를 블레임할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어떤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이런 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자기 객관화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조짐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알게 되는 거. 자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쌓였기 때문에 다시 이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아침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상처받는 건 뭐냐고 이런 거죠. 내가 정말 사심 없이 잘해줬는데 제가 나 뒤통수를 쳤구나. 그러면 되게 상처를 받는 건데 상당수는 보면 이게 서로 간에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다가 서서히 복귀를 하다 보면 나의 잘못과 그 사람의 잘못이 교차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분한 감정이 조금 너그렀던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의뢰인의 되게 막 열받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걸 상담에서 하거든요. 약간 신인상담사 비슷한데 그러면서 상당히 좀 저 사람에 대한 적개심들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의뢰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감정은 덜어내라. 감정은 대부분 돈 문제가 많잖아요. 정산이 필요하니까 소송은 하되 감정은 덜어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청구할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감정 덜어내면 이건 5천만 원이라는 사건이다. 5천만 원이 있고 없다고 해서 당신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하시지만 우리 이거 5천만 원짜리 지금 프로젝트다. 그러면 못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 생각해라. 근데 여기에다가 저 자식은 나쁜 놈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 자체가 휘둘리는 거죠. 딱 돈 문제로 끊어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정 소모를 좀 줄이는 방법이에요. 쉽지 않겠지만 관계의 상처도 사실은 자기 성찰과 객관화를 통해서 좀 우리가 덜 성처받으면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런 거. 그 말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에 대해서 잘 버텨내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이식축구 코치 중에 루월체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 말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인생은 라이프는 10%와 90%로 이루어져 있다. 10%는 그 사람한테 발생한 일. 90%는 그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통 우리는. 자극과 반응. 나한테 발생하는 그 일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90이고 반응하는 10%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발생하는 일은 10%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말 다르다는 거죠. 이게 훨씬 중요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아 난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거 부족했네 내가 성찰에 부족했네 잘해야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호킨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10 100 200 300 600 이렇게 고르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퉁 부딪혔어. 아래 땅에 있는 사람은 아 난 또 왜 이런 일이 발생해 난 정말 재수가 없어 이렇게 느끼지 마. 저 위에 있는 사람은 어 저 사람 다친 거 아니야. 보험처리하면 되지. 되게 애랑 사는 게 놀란 것 같네. 내가 가서 좀 미뤄해줘야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고 자유개발 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 전반적인 게이지를 올리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라는 이제 우리가 관계를 딱 두고 봤을 때 사실 우리 좋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는 생각에 만지 잡혀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깨달음도 줬는데 또 거기서 한 번 더 딱 뒤통수를 치는 건 또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라는 말. 다시 만난다라는 거 관계를 좀 열린 생각으로 보는 건데 실제로 관계를 만들고 우리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이 것에서 이런 생각이 어떤 좀 도움을 줄까요. 어떤 사람의 평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만약에 저한테 구피디 구범준 씨 좀 알죠 조 변호사. 저기 구피디 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몇 마디 말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인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구피디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솔직하면서 소탈한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실 진짜 내용이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은사님을 그때 한 번 제가 세바시 모셨을 때 그 이제 밀항에서 우리 은사님이 오셨는데 구피디가 그 바쁜데도 중간에 와서 저희 은사님한테 하는 그 장면 아직도 기억나.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강한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디테일하구나. 예의가 바르다는 차원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쇼를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다 챙기는구나.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수돗은하고 털털해 보이는데 디테일이 있구나. 그게 제 머리 속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몇 가지 단어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구피디 얘기를 많이 해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 툭툭툭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평판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하고 싶은 대로 기분 다 내고 사이다 발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의 그것과 좀 참고 그다음에 내 마음을 좀 속이면서도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리스펙을 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게 결국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로빈슨 크루스처럼 무인도에 혼자 살면 그럴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은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안전망을 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상 여지를 두고 이게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지라는 게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내가 다음에 만날 때는 좋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여지를 두라는 거죠. 저는 여지를 두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여지를 두라. 여지를 두라. 여지를 두지 않는 경우는 되게 가혹해요. 그리고 되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메커 끊는 게 분명해요. 그렇죠. 나는 뭐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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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고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시를 저도 옛날에 좀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이 갖는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전제는 내가 옳다는 게 전제거든. 너 이거 아는 거야. 맞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 또 여러 경험을 하다 보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몰라서 저럴까 알아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뭔가 문제 생기면 야 3자 대면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이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알아도 이렇게 못하는 여건이 있구나. 또 나한테 얘기를 안 할 때는 그것도 답이구나. 그래서 제가 좀 참아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때 참아줘서 고맙더라. 그래서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한비자에 되게 탐닉했었거든요. 40대. 한비자는 되게 분명해요. 명확해요. 엄격해요. 여지가 없는 분이군요. 그 사람은 칼 같은 사람인데 제가 요즘 사실 논어에 많이 빠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읽고 사람을 알려면 한비자를 읽고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읽어라. 근데 제가 이제 손자병법에 한비자에 되게 탐닉했던 게 젊은 시절이었다면 되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데 따뜻함이 없어. 근데 논어를 읽다 보면 지금 이 나이에 다시 논을 읽다 보면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듯하고 뭔가 좀 모자란 듯하면서도 사람을 품는 따뜻함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에토스를 느낄 때 저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푸근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에토스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책은 논어에 대한 책을 써보고 싶어요. 논어와 제가 만났던 사람들과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따뜻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젊은 시절 제가 40대부터 알게 알았으니까 40 중후반 정도부터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중국 고전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 전부터 좀 그러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제 고전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변호사 네. 제가 젊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에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제 의뢰인들은 다 40대 50대 60대라는 얘기죠. 훨씬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소송이라고 하면서 법적인 얘기도 하지만 보통 재판이 한 1년 2년씩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소송 때문에 만나는데 만약에 소송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만나 소송 얘기를 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을 심리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덕담도 하고 근데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상황에서 덕담이라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제가 뭔가 그분들에게 덕담을 할 레시피가 필요한 거예요. 고전 같은 걸 읽으면서 이럴 때 말이죠. 그때 한신은 한신이라고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깡패들의 가랭이를 기어가는 그런 과하지욕을 겪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옛날 얘기를 좋아하시고 스토리텔링 위력이죠. 그래서 뭔가 여러 스토리들을 제가 알고 있으면서 어르신들한테 적절할 때 얘기를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옛날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없구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내 얘기가 그렇다라고 충고하는 것보다 스토리에 묻혀서 하면 훨씬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라고 자꾸 뭐가 쌓이니까 그거를 제3과 연결시킨 책들을 자꾸 써내고 싶은 것 그게 앞으로 이제 바램이에요. 그러면서도 이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조금씩 화학적으로 좀 변화도 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조우성과 마흔 초반의 조우성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마흔 초반의 조우성은 되게 뾰족했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분명한 걸 좋아했고 이렇게 애매한 걸 싫어했죠. 요즘은 분명한 건 부담스러워요. 분명한 건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그레이 존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그다음에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되게 후덕한 사람처럼 사람들을 품을까 이런 생각적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여기 책에 좀 읽다 보면 재미있는 챕터가 있던데 제목이 부조금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잘 읽은 게 뭐냐면 저희 제가 있던 회사에 기업의 협찬이나 이렇게 펀딩을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비결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는 게 되게 놀라웠는데 나는 부조금을 100% 챙기고 되게 많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생각났는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아버님이 옛날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 있잖아 누구 걔 걔가 말이야 니 결혼할 때 부조를 얼마 했어. 아니 나랑 저랑 얼마나 친하고 내가 그 집에 부조한 게 얼만데 내한테 얼마 했어. 근데 그게 제가 결혼한 지 이미 지금 뭐 이십 몇 년 지났다는 얘기죠. 예전에 지금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예전에 살인죄 살인죄 저질러고 한 25년 지나면 그냥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여도 25년만 잘 도망다니며 그냥 죄를 못 묻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머릿속에는 우리 뭐가 있을 때 언제 부조를 얼마 했고 다 계산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집집마다 다 그래요. 제가 뭘 느꼈냐 그러면 이게 관계를 맺을 때 그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장인 장모께서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맞사위라서 집에서 이런 상 같은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상을 당하고 이러면 밤에 부조금 같은 걸 정리하거든요. 그러면 형제가 여러 명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 다 또 정리를 해요 하는데 그게 참 묘한 게 아 누구누구 김누구누구 20만원 막 다 기재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재를 하다가 항상 보면 스탑돼. 놓고 이씨 이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형제가 모여서 부조금 정리를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한숨 소리 나오고 욕 나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얘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데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그 집에 무슨 경사나 안 좋은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 그 순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냥 평상시에 뭐 이런 것보다 뭔가 그 사람에게 그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서 방문을 하고 부조를 하고 그 표현하는 게 우리는 뭐 의례상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좀 안 하면 어때. 그런데 그때가 그 사람이 되게 약해져 있을 때예요. 약해져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그걸 제대로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뭔가 하는 그 표현이 되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얍실한 친구예요. 우리 친구도 좀 얍실한데 그 친구가 아버님이 돌아가셨 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냥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뭐 친구 뭐 누구 돌아가셔도 그냥 뭐 부조만 좀 하고 가지도 않았는데 막상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막 슬프고 그랬을 때 그 조문을 하는데 왔던 사람들이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고 났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장지까지 따라왔다는 거지. 그게 너무나 몸서리 쳐지게 고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럴 줄 몰랐다.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는 줄.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 동안 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마흔 내지는 좀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아직 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 조언을 하면서 그런 집안에 그런 그걸 당해본 사람들은 안단 말이지. 그런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직 살아 계시고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간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랬을 때 뭐 내 상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뭐 내 선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부조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다 어렵잖아요. 하지만은 다른 비용을 아끼더라도 내가 남들 보통 예컨대 10만 원 할 때 20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오래 가요. 심지어 20년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뭐 약간 잔잔한 기술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에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 그건 정말 내가 제가 실전에서 느낀 거라서 제가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보면서 이럴 거예요. 야 이런 얘기까지 하네. 그런데 좀 되게 실천적이다.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 여지 관계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듯이 그 여지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내가 뭔가를 표현할 때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의 그렇죠. 좀 진심과 정성을 담아라. 그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되게 크리티컬한 타이밍이에요. 그때 내가 돈이든 행동이든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법무팀 사람들을 많이 알거든요. 회사에 근데 제가 아는 후배 한 친구가 그 회사가 망하게 됐어. 망하게 돼가지고 저보고 이제 선배님 어디 뭐 직장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아주 쉽지 않은데 내가 알아볼게. 제가 알아봤는데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아주 괜찮은 직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법무팀에. 되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야 너 고맙다. 올해 내가 고맙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 말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어 그래 다행이다. 근데 그 변호사가 저도 아는 변호사거든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막 남 일에 나서서 할만한 사람은 아닌데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 그 변호사 집이 진주래요. 근데 이 법무팀에 있는 집이 경주야. 근데 이 진주에 사는 이 변호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경주에서 오래 살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게 선배 집에 경사 조사 특히 조사가 생기면 가서 발인까지 가라. 만사를 제치고 가서.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를 내고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 딱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인 가서 장지까지 갔다가 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선배 변호사가 정말 고맙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 뒤에. 그러더니 제가 이제 직장을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발 놓고 나서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느낌이 오는 거지. 정말 고마웠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있던 회사에서 협찬을 잘 땡기던 그 부장님은 기업의 담당자들의 조사 특히 조사를. 그래서 그게 가능한 비법이었군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심리를 잘 아는 거죠. 어려울 때 좀 도움이 되는 거 힘이 되는 거 격려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의 저자 종우성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50 후반에 동양고전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착하시고 공부하시고 고민하신 것들이 이 책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좋은 인간관계는 좀 담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담백한.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특히 사회에서 만나게 되면 다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뭔가 내게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계산 계산. 자기도 모르게 좀 위축이 되면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들어가게 돼요. 어릴 때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만나는 친구랑은 달리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들은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만나다 보니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연기 학원을 다니면서 연기를 제대로 메소드 연기를 배워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티가 나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내가 어떤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면서 뭔가 행동을 하면 티가 난다. 어떻게든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마찬가지예요.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막 사건도 수임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제가 대형로품에 있으면서 목표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뢰인이 돈으로 보여요. 이 사람은 얼마짜리지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건 왔는데 내가 얼마 정도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러면 나한테 좀 큰 매출을 줄 사람 같으면 제가 약간 좀 저자세가 되면서 어떻게든 좀 잘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고 대충하고 네. 대충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어느 한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머리를 팍 한 대 맞고 내가 일하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내가 이러려고 변호사 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때 생각을 뭐 그때 막 마케팅 책도 보고 막 그랬었어요. 다양한 그랬는데 되게 심플하게 바꿨어요. 그냥 온 사람이 내 삼촌이다. 내 형이다. 내 동생이라 생각하고 어찌해야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길일까를 알려주자. 그렇게 생각을 딱 바꾼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마케팅이 필요 없는 건지 딱 얘기 들어보고 저기 사장님 솔직히 제가 제 삼촌 같으면 저는 이렇게 조언하겠어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 요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말 돈이 안 될 것 같지만 요래 하세요.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다니까 변호사는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의료인들은 아요. 이 변호사가 지금 나를 돈으로 버는 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되게 뭐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온다니까요. 야 어떤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되게 양심적이고 잘해.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해관계로 따져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또 대박이었어. 그런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 막 계산 따지면 이게 피폐해져요 사람이. 되게 피폐해지거든. 그리고 내가 그 어려운 시험 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일하려고 했나. 되게 자유감이 빠지다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냥 투명하게 담백하게 잘하자.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 어느 순간이 저로서는 제가 변호사로서 되게 키가 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내 직업에 쪽팔리지 말게만 일하자. 그렇게 담백하게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고 보여요. 이제는 제주도 나이쯤 되면 아 저 친구는 나한테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러는 것 같구나. 근데 그게 뭐 나빠 보이지는 않은데 그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아까 좋은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잘해야지. 근데 물론 그걸 악역하는 상대방도 있어요. 제가 이 책에도 나오는데 상대방이 정말 내 것만 빼먹는 사람이다. 소위 말한 체리 피커, 테이커인지 아닌지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걸 파악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주는 거지 내가 무리하게 잘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절한 선을 유지하되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그런 원칙 하나만 지키면 있더라도 내 관계는 되게 풍성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괜찮아. 그런 어떤 평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답을 드립니다. 우리 조성 변호사님 저랑 알게 된 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칼 같았다면 지금은 뭔가 여지가 많은 분 담백해진 분 이렇게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 마흔 다시 만날 것처럼 헤어져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신 조우성 변호사님과 함께 관계란 뭘까 좋은 관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좋은 이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찾아면서 이 책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우리 관계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랫동안 길게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피디였고요.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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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